국방부 군종정책과가 군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종교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20 군종 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노푸름 하사가 전해드립니다.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종교, 교육, 선도, 대민업무 등을 지원하는 성직자로 구성된 병과 군종. 2020 군종 UCC 영상 공모전이 지난 6월부터 8월 10일까지 장병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힘내라 군생활이란 주제로 군종과 관련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영상은 3분 내외로 제출하면 됩니다. 군종 활동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군종 활동이 인상 깊게 잘 담겨있는 영상을 제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 있게 조금 더 영상미가 있게 이렇게 제출해 준다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 대상 한 팀은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수상하게 되며 이 밖에도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호국상과 병사 특별상도 각각 5팀 선발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종교활동도 좀 어려운 부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종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종교활동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8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 국방뉴스 노프린 국방뉴스 노프ельзя 그내 Severg